다음 문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은 외조의 왕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왕실의 법도 때문에 73년을 함께한 부부임에도 공식 석상에서 아내와 함께 이것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손을 못 잡았죠. 손을 못 잡았죠. 아니, 키스. 키스 그래, 뽀뽀? 근데 그건 너무 기본인 것 같은데? 허그, 허그. 그 흔한 허그도 못했네요. 아, 알았다. 이런 게 아닌가 봐. 알았다. 여보라고 못 부르는 거야. 여왕님이랑 자기, 허니를 못했다, 허니. 자기, 자기, 여보 뭐 이런 거. 여보라고 부르는 거야. 폐하잖아, 폐하. 그치, 그치, 여왕님이라고 해야 되나. 여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어때, 형? 이거 아주 좋은데? 자, 큐. 도라쓰. 자, 생각해보자. 아니, 근데 잘 안 떠오르던데, 뭐 떠오르는 게 있냐,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이게 뭐가 있을까? 더럽다. 아니, 손 잡는 거 키스 아니면 뭐. 그거 아니면 사실 없잖아. 이거 이런 게 부부간에 뭐가 있어? 호칭. 호칭. 어, 그래서 부르잖아, 근데. 근데 공식소송이 살아서 부르지. 어, 어. 근데 여기 여왕이니까. 여왕이니까. 왜냐면 거기는 법적으로는 여왕님의 백성이잖아, 전부 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천재들아? 진짜 장황준 천재들이네. 약속해야 돼, 앞에 거 안 나가고 이것만 나간다고 약속해줘야 이 모든 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방에선 약속할 수는 있어. 자, 공식소송에서 여보라 부르지 못한다. 자, 앞에 거는 걷어냈으니까 형, 그걸로 틀려요? 어, 아니네. 그럴싸인데. 너무 장황하겠다. 이야, 이름 좀 좋았는데 형. 공식소송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보통의 부분은. 그냥 뭐,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거 아니야, 막. 왕이니까. 나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걸을 수가 없구나. 뒤에 걸어야 되는구나. 한 번은 뒤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나 진짜 이거다. 진짜 이거다. 이번에는 약속해야 돼. 진짜 이거. 100%. 이름 지금 좋았는데 형, 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옆에 다니죠, 친구나 부부. 그렇죠. 그런데 왕이니까.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설 수 없구나. 나란히 걷거나 설 수가 없네. 정답입니다. 천재, 천재. 야, 오빠 잘하나 봐.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막 휙휙 나? 뭔가 들려왔어. 또 들려왔어? 묘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오네. 아내와 나란히 걷는 것 정답입니다. 필립공은 여왕의 대관식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 신하인데요. 그는 평생 여왕의 곁을 지키며 자신을 낮추고 늘 왕실 살림을 챙겼으며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여왕보다 몇 발짝 뒤로 떨어져 가야 했다고 합니다. 몇 발짝을 떨어져. 결혼 70년 당시 필립공은 내가 할 일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도 결코 여왕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 항상 뒤에 저렇게. 아, 맞네. 같이 걸을 수가 없구나. 늘 바라보니까. 오른쪽지. 멋지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치. 아니, 진짜 외조의 왕이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또. 아, 진짜요? 뭐 장모님하고 장모님의 어머님까지? 같이 살았었어. 같이 살았었어. 장모님, 장모님의 어머님. 외할머니까지. 그렇게 다 같이 살았어요? 그치, 그치, 그치. 형이 모신 거예요? 내가 모셨다기분은 같이 산 거지. 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애를 가질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아입은 또 뭐 이렇게 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저기라서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는 또 애기를 좋아하니까. 야, 애기 하나만 낳으면 안 되는 애. 사형사형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면 사용처를 묻지 않는 현철 500과. 어. 유럽여행과. 어. 유럽여행. 네. 그리고 애를 봐주는 아줌마가 항상 있을 것. 그리고 우리 엄마랑 같이 살 것. 어, 몇 가지 조건이 있었네. 어, 조건이 있어요. 근데 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 다행히. 그래서 같이 살고 장모님도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장모님이 평생 장인원이 일찍 돌아와서 혼자 사시다가. 아, 같이 사니까 장모님이 너무 신나고 재밌어 해고. 아, 그렇게 애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살고 있는데. 아, 장사방 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엄마가 더 보고 싶고. 막 그러신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돈을 좀 잘 벌게요. 그럼 어머니 이번에 한번 갔다 오세요. 내가 저 비행기표 끊어드릴게요. 어. 저렇네, 좋네. 그래서 이제 가셨지. 그러셨다가 한 14일 정도 있다가 오시더니. 밥 식사를 하시는데 입맛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그립고. 또 떨어져 있을 땐 몰랐는데. 그러니까 눈, 그 나이 드신 모습이 눈에 밟히고. 엄마의 여생을 내가 보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한국에 모셔왔으면 좋기 때문에. 그럼 모셔오셔야죠, 모셔오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모셔온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장모님이 이제 오시더니 장수방 내가 엄마를 모시고 와서 밖에서 따로 집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뭐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부모님한테. 너는 평생 너희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로 해놓고. 장모님도 그런데. 장모님이 어머니 온다고 해서. 그러면 되냐? 아버님이 또 잡아주셨네. 너는 어떠냐? 그 할머니가 너네 집에 사는 거야. 너는 상관없다고. 응, 너는 상관없다고. 너희 장모님 만나야겠다고 우리 집 앞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놀이터에서 나는 우리 집이 그때 12층이었어. 위에서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그렇지, 결과를 기다리며. 나한테 일렀어. 그네, 그네 두 분이 타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놀이터에서요? 야, 사조들끼리 서로 그네 타면서. 그래서 얘기를 막 했는데. 딱 오시더니 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할머니 연세가 91세였어요. 아버님 멋지시다. 윤석아 씨 4대가 같이 살았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여자 좋아하더니 쿠키 여자 들어보면 살지는 몰랐지. 뭐지? 뭐 무슨 얘기예요? 어느 동안에 그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 할머니가 눈이 앞에 안 보이시는데. 날 너무 좋아하시네. 또 좋아해. 장서방, 장서방 왔어. 어머님이 엄마, 엄마 여기 진짜 장서방 되게 잘해야 돼. 여기 장서방 명의로 된 집이야. 계속 주임시키셨구나. 디테일하게 또 얘기하시네요. 할머니가 뭐 이렇게 오시면. 할머니가 아이고 장서방 고마워, 고마워. 근데 그게 너무 짠한 거예요. 그 연세가 돼서 여기 장서방 명의로 된 집이야. 장서방 고마워. 고마워, 우리 장서방 고마워.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게. 나중에 진짜 돌아가신 다음에 은희랑 저랑 많이 울었어요. 그랬겠다. 그분의 살아온 인생이 내가 보진 못했지만 그런 게 느껴지는. 형, 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이 늙었을 때 윤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빠, 이게 아빠 앞으로 된 집이야. 고마워. 명의 다 얘기하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멋지다. 멋지다. 진짜 인간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지 아니겠다.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데. 그러니까 진짜 장항준이라는, 인간 장항준이라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장항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다 알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많고 장점이 많은데. 단점, 유일한 단점 하나는 그걸 다 지 입으로 얘기해. 그게 그게. 자기의 미담과. 그게 다 깎아먹는 거야. 자기의 단점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단점이야. 누가 해줄 텐데 옆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남이 하는 걸. 왜 기자들이 미담에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거는 아무튼 뭐 기금없이 날아가지고 막. 하고 막. 취재, 잠입 취재하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좀. 이런 얘기들은 뭐 진짜 뭐지 좋아하고. 열리 퍼져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알렸어, 그래도. 많이 알렸어. 기사 많이 날 것 같아요. 세 발이 피지만 그래도. 어떤 톤으로 기사가 났으면 좋겠어. 좀 진지하게 아니면. 타이틀이 좀 어떻게 뽑혔어. 타이틀이 어디에. 휴머니즘의 정점. 휴머니즘의 정점. 거기까지만 하지 않았다. 21세기 산업화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렇지. 희망. 인류의. 왜 대한민국이 장준에게 이렇게 열과하는지. 끊이지 않는 입담과 수다. 에피소드. 호감, 호감. 응. 생각보다 형 옥탑방 괜찮죠 뭐. 형 얘기 잘 들어주고. 네. 너무 편안한데. 이건 뭐. 어? 자리가 없나? 아 욕심까지. 오는 사람마다 특징이야 이게. 은희가. 은희가. 은희가 발굴을 잘해. 근데 뭐 오빠가 발굴했다가 아니라. 이 번들 이렇게. 이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은 알죠. 이제 나와서 너무 좋고. 사실 뭐 이런 거 좀 쑥스러울 텐데. 집에 계신 분에게. 우리 김민이자께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예능을 하다 보면 이런 걸 하거든요 가끔. 이거 해놓으면 뭐 예능꾼이지. 그래 그럼 은희야. 고생이 많구나. 너가. 좋은 작가가 돼서 오빠 너무 기쁘고. 신나고 그런데. 내가 딱 하나 걱정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은 실패할 텐데. 그게. 에. 너한테. 너한테 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응. 끝까지. 경주에. 막 성공 이런 거. 도취되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빠가 그건 약속할 수 있어. 한 번은 안 될 거야. 왜 자꾸. 약속까지. 좋은 얘기예요. 아니. 뻔하잖아요. 누군가 단 한 번은. 최소한. 꺾일 수 있지 한 번 한 번. 그때.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 좌절하지 마. 언젠간 다 올 일이야. 사람 죽는 거랑 비슷해. 그렇게까지 확대를 한 거야. 자꾸. 교훈이나 결혼 같은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진하게 왔다. 우리가 뭐 다들 아는 얘기니까. 역시 깊이도 있고. 웃음과 해악이 있는. 2021년 유망주. 유망주. 장흥준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